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새로운 한주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공인중개사법령 공부했구요 자 오늘 시간은 297쪽 제2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총 4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4문제 마치는거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제2편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요 작년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었어요 근데 올해 등자가 하나 더 추가 들어가서 등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도 있고 등에 관한 내용도 있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이 어떤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이 체결됐으면 계약이 체결된 달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실제 금액 등을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되는데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만일 거짓 신고했다 즉 금액을 거짓 등으로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져겠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거죠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해주고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 등기해집니다 그럼 이제 등기 후에 실제 거래가격이 그대로 등기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공급계약 내용 금액이 다 등기가 됨으로써 금액이 다 등기됨으로써 누구든지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로 거래가 되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을 60인에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등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은 첫 번째는 외국인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례 규정 여하튼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실제 매매한 금액 공급받은 금액 내용을 전부 다 신고하여 등기를 하게 했죠 그런데 이 외국인 등에만 특별히 더 추가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 이때 취득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면 60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취득했을 때 예를 들면 교환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통해서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 등에 취득했거나 또는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또는 경매나 판결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 규정이 있죠 이를 취득신고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의무라고 하고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취득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외국인에만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은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이런 신고 의무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해 드려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 및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이때 먼저 토지 소재지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에 간 계약으로서 매매계약 또한 교환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지상권 계약도 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유상으로 승계치득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지상권계약 이런 계약할 때는 미리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지만 된다 허가 받고 계약을 해야지만 그 계약을 효력을 유효로 인정하고 그래야지만 등기를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그리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때서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불허가 처벌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는 유동적 무효라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 이거는 내 외국인 상관없이 매매계약 공급 계약은 다 내국인 외국인 다 실제 금액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매매계약 공급 계약은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계약 공급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신고를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해야 된다는 의무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런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첫 번째 파트에서 두 문제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에서 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에서 총 적게는 네 문제 많게는 다섯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바꿔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297쪽을 보면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해놓고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의무 여기서 한 두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한 두 문제 이렇게 네 문제 이상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한 장 넘어가면 제1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의무 이것부터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문은 생략하고 바로 301페이지부터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301쪽 제1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거래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 별편 해놓으세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부동산 거래 등에 부동산 거래 등에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신고뿐만 아니라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은 실제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실제 금액을 신고하고 외국인들은 별도로 취득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는 미리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실제 매매 금액이 전부 다가 등기가 됨으로써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까지 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용어의 정의를 한번 좀 읽어봅니다 큰 2번 용어의 정의 301페이지 지금 301페지라고 써놨는데도 다른 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301페이지 여기 써 있죠 301페이지 중간에 2번 용어의 정의 거기도 이제 펼피 하나 해놓으세요 2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놓았습니다 1번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요 2번 부동산 다음에 등재가 있죠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등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결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과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3번 거래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그리고 제4회에 따른 외국인 등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 등이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면 외국인 등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된다 그럼 외국인 등이 뭐냐 4번 외국인 등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체 또는 법인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냐 가나다라마바사까지 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다 그 말입니다 4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은 외국인이다 2번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역시 외국인이다 즉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도 여기 외국인 등이 된다 그 말이죠 다번 라번 마번 요 다라마번은 묶어서 설령 우리나라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상관없이 다라마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 외국인 등으로 봅니다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상이 감옥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즉 어느 회사에 사원이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법인체 라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 임원의 2분의 1상이 감옥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즉 어느 회사에 이사 임원 여튼 이사 등 임원 등의 2분의 1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회사도 역시 외국인 등으로 본다 그 다음에 마번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남옥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상을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즉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상을 외국 국적 즉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도 역시 외국인 등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 밖에도 4번 외국정부 4번 국제기구 이런 것도 다 외국인 등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외우는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라마인데요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또는 임원의 2분의 1상이 또는 자본금 의결권의 2분의 1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거나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회사도 외국인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02페이지를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일반 내역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고 대상문을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으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을 박스치 놓고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 그리고 권리에 관한 계약이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이때 시장이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군수 또는 구청장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하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이 체결됐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부동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 즉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구가 없으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과 같이 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신데 구가 없으니까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세종시장에게 이렇게 신고하라 이거죠 자 어떤 거래계약인 경우에 신고해야 되느냐 1번 박스 있습니다 1번 부동산의 매매계약 즉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면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 공급계약을 우리는 분양계약이라고 하죠 특히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개정이 돼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여타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만 신고했지만 지금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분양권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란 택지분양권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고 주택법 등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 택지분양권 및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공급계약 즉 처음 분양받는 것을 공급계약이라고 하죠 했을 때도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뿐만 아니라 쭉쭉쭉쭉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번과 나번인데 가번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계약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또는 택지분양권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다시 매매할 때도 이때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박스에서 2번은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처음 공급받을 때 체결하는 계약도 신고하고 공급받은 분양권을 다시 대파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지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게 바로 재개발조합이나 또는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말하는데 이때 입주권은 그냥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 1번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 60년에 신고해야 된다 2번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분양권이니까 택지분양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처음 공급받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3번에서 4번은 이러한 택지분양권과 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60년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은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신고를 60년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60년에 신고해야 된다 입주권 분양권을 처음 공급받았을 때도 60년에 신고해야 된다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다치 대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60년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정리가 끝나는 거죠 이런 건 쓸데없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참고 신고 의무 면제 여부 여기도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예외 없이 60년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건 용도가 얼마건 상관없이 실제 거래가격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그 거민을 받았건 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건 예외 없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해마다 시험 나오니까 별표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참고적으로 303페이지 봅니다 중계대상물과 부동산 등원의 신고 대상물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중계대상물은 5가지 토건 입공강이죠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신고 대상물은 입공강은 적용되지 않고 토건만 해당됩니다 이때 건축물 중에서는 장례 건물로 보는 입주권과 부장권에 대한 공급계약과 매매계약이 포함될 뿐 그렇지만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제의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계대상물이라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죠 거의 매년 나오죠 별표해 놓으셨죠 신고 대상 거래가 양가로 나왔는데 신고 대상 거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에 한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등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권과 택지 분양권을 처음 공급받는 그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매매계약 공급계약 외에 나머지 거래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에 대한 교환계약 증여계약 신고의무가 없으며 판결 경매 상속 이런 경우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신고 대상 거래 별표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신고기한도 별표하세요 신고기한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이것도 별표를 해 놓으셔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지금 당모가지와 계대가리는 계도 좋아해 이렇게 암기를 시켰죠 당모가지 계대가리 계도 좋아해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대 실제 거래대금 그 다음에 계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계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사무소 소재지 명칭 그 다음에 조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 이거 같은 것이 똑같이 신고대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등기시청할 때 거민받을 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1번이 바로 당사자 관련된 사항인데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으로 가로열과해 놓으세요 작년까지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2017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매수인 및 매도인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거를 거래당사의 라고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결국 거래당사자라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공급자와 수분양자 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그게 이제 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 3번 4번 5번이에요 3번 4번 5번을 묶어 놓으시면 되겠죠 3번 4번 5번 3번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3 4 5번은 묶어 놓고 부동산에 소재지 목적 부동산에 목적 부동산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면적 그게 바로 이제 당모가지 할 때 목적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이 바로 2번에 하죠 계약 재결일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이제 당모가지 계약 재결일 때 대가 바로 6번 실제 거래대금입니다 즉 실제 거래가격 그 다음에 이제 계도 조화할 때 계가 바로 8번을 하죠 계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계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개정돼가지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이렇게 고쳐 놓으셨죠 개정된 내용 제가 다 알려드렸고 고쳐 드렸으니까 그래서 개업 8번 개업공인 가로를 보면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도 조화할 때 조가 바로 7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 요거는 무조건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상은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무조건 나와왔죠 다 위험 걸로 알겠습니다 한정 넘어갑니다 304페이지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대 참고적으로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등록관청이란 부동산이 아니라 개공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번째 신고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도 별편을 세요 직거래인 경우 즉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급계약에서는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직접 계약을 한 경우 1번 거래당사는 신고 대상물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제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으로부터 60인의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신고 미출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즉 국가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국가 등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결국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일반 국민은 신고의무가 없고 즉 사회는 신고의무가 없고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작년까지는 규정이 없었지만 올해 새로 신설된 규정이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국가 등이 누구냐 했더니 밑에 박스에 보면 1. 공공기관 2번 지방지경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일반 사회는 신고의무가 없고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그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우의 1위경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즉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반가려본 개공이 중계한 경우 즉 개업공인중회사가 신고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계하여 개업공인중회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면 이때는 개업공인중회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에 대해서 60인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것은 개업공인중회사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업공인중회사와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 번 틀리는 거예요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거래당사자는 아무런 신고의무가 없고 개공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1번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개공에게 거래당사자가 개공에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거짓 신고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안됩니다 이런 요구만 해도 요구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무가 아닌 자 즉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했다면 거래당사자만 신고의무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배우자들은 신고의무가 없는데 거래당사자의 배우자들이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되죠 그럼 거짓으로 신고했으면은 신고의무자가 거짓 신고했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건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번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했어도 안되죠 거짓 신고하기로 옆에서 꼬셔도 안되는 거죠 이런 조장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지대사항 중에서는 거짓 신고했다면 신고의무자가 거짓 신고했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건 거짓 신고한 자는 전부 다 똑같이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까지는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라고 했었는데 완전히 개정됐고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그리고 거짓 신고하도록 꼬시거나 조장한 사람은 그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기다가 별표를 세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해서 첫 번째가 당사자에 대한 인적상이죠 즉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상 이라고 했는데 당사자의 인적상 이라고 좀 어쩌두시고 당사자 인적상이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업권 이런 걸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작성 방법에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가려놓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을 일치해야 되는데 거래당사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며 밑에 주세요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여기다가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용도란의 주택용도 용지인지 또는 어떤 다른 용도인지 이런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매수인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매수용도를 표시하지 않지만 외국인만 토지를 매수하는 용도가 뭔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재 307페이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지분 지목 면적 요거를 기록하는데 그 작성 방법에서 특히 동그라미 2번을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어떤 건지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의 경우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며 특히 분양 금액란에는 미칠 수예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 금액을 기록하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정돈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별표하세요 소재지는 지번, 가로고 아파트 등 집합검축물의 경우에는 도수까지 기록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언제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기록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재 308페이지 동그라미 4번 계약 대상 면적 거기도 별표하고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또한 그 밑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기재사항 작성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택지 입주권에 대해서 택지 입주권에 대해서 즉 재개발조합 입주권 재건축조합 입주권에 대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입니다 그때는 종전 토지가 어떤 건지 소재지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면적도 자세하게 적는데 거래 금액을 적을 때는 거기에 거래 금액 박스에 부가치세 포함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부가치세를 제외하고서 그렇겠지만 개정이 돼서 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 금액을 적는다는 거 특히 박스 밑에 종전 토지라는 거에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토지라는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하고 거래 금액 날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구분하실 때 입주권의 경우에 취득한 입주권을 다시 대파는 매매 계약일 때는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 반면 처음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처음 입주권만을 취득했을 때 그 종전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에서 추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즉 처음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에서 추가 부담금 부담금은 제외하고 적지만 그렇지만 취득한 입주권을 다시 대파할 때는 이때는 실제 거래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합해서 신고한다는 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가 바로 종전 부동산에 대한 거래라고 하는데 종전 부동산 거래한다 하면 처음 입주권을 취득할 때 이때는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빼고서만 기록하지만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을 다시 뒷밟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합해서 기록한다는 걸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일자, 중도금일자, 잔금일자 이거 기록한다 특히 그 반가루의 작성 방법에서 아주 거기 중요하니까 별표 두 개 하세요 동그라미 1번 물건별 거래 가격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전문하는 거 이거 매년 시험 나오죠 별표 두 개 해놓으셨죠 그 다음에 2번 총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대가로서 그 지급된 금액 및 합계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을 적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실제 거래 가격 전체란에는 부가시설 포함, 포함 동그라미에서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재 309페이지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도 기록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개업공인정서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말합니다 이런 거를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이렇게 작성방법까지 다 했습니다 작성방법을 읽어볼까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에 대해서 기재하되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큰 2번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그 중에서 양간 1번 거래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은 공동신고인데 공동신고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공동신고라고 하고 그렇지만 제출은 일방 한 사람이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은 신고원청을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신고라는 말은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라는 뜻이지 제출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땐 신고서만 달량 제출하는 거지 별도로 매매계약서에 원본이나 사본을 전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하라고 들고 가면 찢어지니까 제출만은 그 중 한 사람이 제출하는데 방문 제출 전자문서 제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동그라미 2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을 신고한 층에 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다만 한 장 넘어갑니다 310페이지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 확인 방법은 전자인증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인증번을 통해서 신고인의 신분을 직접 신고한 층에 확인합니다 자 근데 310페이지 반가로 2번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으로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다른 일방이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기대한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사유세 사실 여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직접 가서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단독 신고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단독 신고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혼자 내는 거죠 이때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제출의 대행인데요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고서 제출 대행은 직접 신고서 제출하게만 할 수 있지 전자문서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을 대신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의 권을 우임한 우임자의 우임장과 신분증명서를 복사해서 같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우임장 1번 우임장 두 번째는 신고의 권을 우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4번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신고서를 갖다 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거래 번 개업공인용회사 신고 별표 안 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용회사가 신고서 제출할 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체를 하지 않고 개공만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개공인 신고원증에 제출해야 되는데 방문 제출해도 되지만 또는 전자문서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개공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유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311페이지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제출할 때는 신고서 내면서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고 전자문서로 신고했다면 신고인의 신문확인은 전자인증 방법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위에서 4번 제출을 반가로 해본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도 가능합니다 개업공인용회사는 신고서의 제출을 소공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중계보조원에게는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공이 신고세출을 대행할 때는 신고서의 제출만 대신할 뿐 신고서 제출할 때 신고에 권한을 위임한 개업공인용회사의 위임장이나 개업공인용회사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은 일치해 제출하지 않습니다 거래당사자를 대신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고에 권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위임장과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같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죠 그렇지만 개업공인용회사를 대신해서 소속공인용회사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신할 때는 개업공인용회사의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고 개업공인용회사의 신분증명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차이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3번 검증체계 구축 및 신고필증 발급이 있는데 한 장 넘어갈까요 자 312페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양가를 번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 구축 운영 방금 1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실까요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합니까 바로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밑줄 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것만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때는 신고관청에 가다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결과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우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임하는 것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 우임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 업무를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고기관에 또 의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의탁할 수도 있고 또는 시군군청장에게 의탁할 수도 있고 그 밖의 공공기관에도 의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또는 시군군청장에게 또는 공공기관에 의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여 의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다 해야 될 그 일 즉 전국의 부동산 가격표를 만들어야 될 그 의무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또는 시군군청장에게 또는 공공기관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입원 신고필증 발급도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나오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대답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가 지체 없이 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3페이지 동그라미 번 여기도 별표하실까요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입원 신고 내용의 조사법입니다 보완 등 명령 신고 내용의 보완 요구 볼까요 신고관청은 검증 등의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검증을 해봤더니 신고 내용이 좀 빠졌거나 그 말이에요 또는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나 신고한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 내용이 빠졌다면 보완해라 좀 정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갖고 와봐라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고 와봐라 이런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료 제출 요구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 또는 계공에게 거래계약서 및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떤 자료냐 돈을 줬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빡세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입금표를 내봐라 통장으로 돈 받았으면 통장 4번 내봐라 또는 주식을 깨가지고 돈을 말했으면 주식 깼다는 거 또는 적금 깼다는 거 이런 거 사료 갖고 와봐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조사 내용에 보고 보겠습니다 신고관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가 있다 즉 신고 내용을 또 조사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조사할 수 있는지가 박스에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1번 검증한 결과 부적정한 신고로 판단됐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든가 하는 경우 2번 거짓 신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진해서 우리가 예전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또는 그 밖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314쪽에 봤더니 신고 내용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314페이지 니은 조사한 내용의 보고 A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장관에게 또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 내용이 오류가 있다든가 또는 거짓 신고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든가 또는 자진해서 우리가 잘못 신고했습니다라고 들어왔다든가 하면 신고 내용을 신고관청이 조사한다 이거죠 신고관청이 시공구청장이에요 조사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장관에게 또 보고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장관에게 또 보고하고 정보체계 입력도 합니다 즉 전사방에 입력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신고의 적정성 검증 봅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활용해서 즉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를 참고로 하여 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원 검증한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럼 세무서장은 검증 통보받은 결과를 국세부가 또는 지방세부가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3번 신고 후에 별도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신고 후에 별도 조치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필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가로 1번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반가로 1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1번 반가로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필증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었어요 이런 경우 거래 당사자나 신고한 계획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라고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이 경우 개공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거래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할 때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도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개업공이 등의 회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개업공이 등의 회사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업공이 등의 회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매매계약이 무효지수 해제 되어 개업공이 등의 회사가 해제 등의 신고서를 별도로 또 제출할 때는 해제 등의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개공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공이 전자문서로 해제 등의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도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공이 할 때는 거래 당사자는 아무런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거래 당사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죠 시험에 꼭 낼 거예요 반가루의 반 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제 등의 신고 확인서를 받았으면 확인한다면 지치없이 해제 등 확인서를 지치없이 라고 해주어야 합니다 지치없이 그 다음에 양가루의 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이 정정 등이라고 있습니다 정정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한 내용 중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신고원청에 신고 내용에 정정 신청 즉 전자문서 보면서 정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정 신청을 하는 이유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신고 필증도 잘못 신고한 내용대로 신고 필증이 발급됐겠죠 그러니까 잘못 발급된 신고 필증을 등기서에 제출할 수가 없으니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필증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좀 고쳐서 다시 주세요 라는 요청을 부동산 거래 계약의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죠 이 경우 정정 신청을 하는 방법은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 당사자가 또는 개공이 그 서명 또는 날이 해서 이를 제출합니다 다만 뭐 1호 중 매도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거래 당사자가 단독으로 정정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박스가 315편인데 어떤 거를 신고할 때 잘못 기록했느냐 1번 고쳐드렸을 거예요 책에는 맨 처음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카라닫고는 제외한다 및 거래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다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쳐드렸어요 그래서 뭘 고치셨습니까 1번 내용을 전체를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렇게 고쳐드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거래지분 비율을 또 써놓으셔야죠 거래지분 비율을 이렇게 두 번째 신고할 때 잘못 기록된 내용 두 번째가 이 거래지분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 옛날 책에 2번 나오고 거래대상 부동산 등 가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어갔다 이 소재는 토지의 지목 면적 건축물의 면적 및 대지권 비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4번 계약대상 부동산의 종류 결국 옛날 책에 2번 3번 4번 이 세 가지가 바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대지권 비율이 잘못 기록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 5번은 나와 있는 거 개혁공인정계사의 사무소 소재지인데 개혁공인정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상호까지도 잘못 기록됐을 때 정정시정할 수 있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신고할 때 잘못 기록했냐 1번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지분 비율 이거를 좀 1번 내용은 이걸로 좀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못 바꿔놔도 1번 내용 전체를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및 거래지분 비율 써놓으셨죠 자 그 다음에 반가루의 번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하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필정을 재발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15페이지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정정했는데 그걸 좀 고쳐놓으셔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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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을 갖다가 변경이라고 바꿔면서 변경 변경 정정을 변경이라고 바꿔놓으세요 자 읽어봅니다 반가루 1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회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다음 각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이 돼요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고한 책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신고한 후 신고 표정을 받았는데 거래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제2회 계약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고 4호의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야 된다 해놓고 어떤 거냐 1번 거래 지분 근데 하나 더 써놓으시죠 거래 지분 비율도 변경됐을 때 거래 지분 및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부동산의 면적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인데 참고사항을 기한으로 고쳐놓으시죠 계약의 조건 및 기한 그 다음에 거래가격 중도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6번 잔금 및 지급일 이건 완전히 삭제하세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잔금 및 지급일 이건 싹 지우세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공동 매수인 경우 매수인 변경 이때 가로잡은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를 제외한다 결국 그 말은 다른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를 제외한다는 것은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말이죠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말이고 8번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그리고 부동산 등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고쳐서 거래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고쳐 놓으셨죠 그래서 부동산 등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이걸 다른 말로 거래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가루 1번 변경 신고를 받은 신권청은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신고빌링을 지체 없이 재발급을 해야 됩니다 한 장 넘어서 316페이지 과태료도 다 외워 두셔야 합니다 별표를 두 개 놓으세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고 양가로 3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거짓 신고했을 때입니다 무조건 거짓 신고는 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럼 결국 양가를 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했을 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취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거짓 신고한 경우 그 외 나머지 위반은 싸그려 전부 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316배지 밑에 참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읽어보시고 또한 317쪽 신고포상금의 지급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등록관청이 즉 신고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사람 이거 신고관청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규정이니까 그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머지는 서식이니까 서식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의문의 얘기인데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11월 12월 1, 2월 달 때 특히 판서를 정리해드리면서 1, 2월 달 강의 때 실판을 쓰면서 싹 정리해드린 거를 오늘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두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외웠다 하더라도 또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 326쪽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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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